여야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전 전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송아진 현지사와 안호영, 김윤덕 국회의원, 김관영,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이르면 오는 14일 두세 명의 경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. 국민의힘은 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용엽 변호사와 양정무 랭스피드 회장 그리고 조배숙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주말 사이 면접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내일 경선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